국민연금 한전 첫 정치인 사장 선임에 묻지마 찬성표 유상규 에디터 한국전력공사의 창사 62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이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주요한 외부 의결권 자문사들이 찬반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국민연금은 민감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자문사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거쳐온 내부 전문위원회도 건너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내놓은 한국전력공사 사장 임명 관련 의결권 행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8일 열린 한전 임시주주총회에서 김동철 사장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전 지분 6.55%를 가진 주요주주다. 국민연금은 이번 한전 임시주총회 사장 선임안건의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자체 판단에 따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본부 주주권 행사팀 관계자는 자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ESG연구소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한전 사장 선임안건에 대해 찬성 권고를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사장 선임안건에 대해 외부의 주요한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반대 권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의결권 자문사이자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김 사장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서스틴베스트는 한전의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사업방향 설정이 중요해지는 시점이어서 김 사장 후보의 경영능력을 검증할 정보가 부족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실무투자기구인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가 행사하고 외부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전 사장 선임과 같이 의결권 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주총안건은 자체적으로 판단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수채기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다. 수채기는 지난 2018년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 독립성 재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채기는 안건부의 요구권이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민간 전문의원 3명 이상의 요구로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난 3월 수채기 상근 3명 비상근 위원 6명 등 위원 9명 모두를 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운영 규정을 바꿔 비상근 위원 6명 중 3명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변경했다. 최 의원은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에 부닥친 한 전 사장의 사실상 비전문가 정치인을 선임하는 데 대해 자문사 간의 찬반이 엇갈린다면 기금운용본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수채기에 넘겨서 판단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기금본부가 또다시 삼성물산 때처럼 수채기에 넘기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전은 현재 2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한 전의 최대 주주는 지난 6월 말 기준 산업은행으로 32.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정부가 보유한 지분 18.2%를 합치면 51.1%로 과반이 넘는다. 한 전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면 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과 한 전 이사회 및 주총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동철 신임 사장은 광주 광산구에서 사선을 한 국회의원 출신이다. 정치 이력의 대부분을 민주당 계열 정당에 몸담았지만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도와 선대위 후보 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제22대 한 전 사장으로 취임한 김 사장은 1961년 한 전 주식회사 발족 후 62년 만에 탄생한 첫 정치인 출신 최고 경영자다.